병원까지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다혜씨 아니에요 민호씨 너무 걱정하지 마요 아버님 분명히 건강하게 다시 일어나실 거예요 그보다 아버지께 다시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변태형이 있어준다고 했으니까 잠깐은 괜찮을 거예요 아 진짜 그 사람도 이런 상황이 농담이라뇨 제가 얼마나 놀랬다고요 언제나 유쾌하고 의지가 되는 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다혜씨를 만났고요 고마운 사람이네요 사실은 어떤 표정으로 다혜씨를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힘든 하루를 보냈거든요 민호씨 아버지 일도 회사 일도 모든 것이 너무나 갑작스러운데 알고 싶지 않았던 어머니의 과거도 제 이모가 술집 마담이라는 것도 전 믿어지지 않아요 전 믿어지지가 않아요 민호씨 나 봐요 얼마나 힘겨운 날들을 견뎌왔는지 이겨내야 하는지 나는 헤아릴 수 없지만 이젠 달라요 이젠 달라요 날 봐요 웃을 수 없는 날에도 내가 있어 줄게요 나의 손 놓지 말아요 나의 손 놓지 말아요 하필 왜일까 그토록 기다린 그대와 마냥 나 웃고 싶은데 함께 할 날이 더 많을 테니까 힘든 마음에 돌아서지 마요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고 싶은다 나는 바로 그대 그대를 사랑해 함께 할 거야 우리 처음 본 그날의 그 마음을 하늘은 다 알고 있을 거야 지켜주기를 기도해 곁에 있을게 그대 모습이 변해간다 해도 이 세상이 우릴 흔들어도 마주하기로 약속해 이제 그대 곁에 이제 그대 곁에 그대 곁에 내가 있을게 그대 곁에 나를 사랑해 내가 있을게 나는 그대 곁에 그대 곁에 그대 곁에 그대 곁에 그대 곁에 민우씨, 나 여기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날 볼 순 없는지 마음은 항상 딴 곳에 마음이 없어도 껍데기를 치라도 내 곁에 영원히 머물 수 있다면 나 무엇이든 할 거야 지금 그대 곁엔 내가 있잖아 그대의 깊은 상처 알 수 없지만 내 품에서 모두 잊을 수 있게 내 품에서 모두 잊을 수 있게 잠시 꿈을 꾼 것 같아 그녀를 만나는 꿈 영원히 깨고 싶지 않아 꿈이라도 좋아 널 안을 수 있다면 가지마 또 사라지지마 오늘 밤은 그대 품에 안겨 잠들래 오늘 밤은 그대 품에 안고 잠들래 내 품에 안고있어 내 품에 안고있어 내 세상은 멈췄나 봐요 이 하루가 행복해서 아파요 전부를 받고서라도 나 그대와 함께라면 괜찮은데 죽어도 안 되는 건가요 얼마나 아파야 사랑할 수 있나요 단 하나 바람은 그대뿐인데 그댈 또 울게 할까 겁이나 기다리란 말조차도 할 수 없는 나예요 용서해요 경찰서죠? 저 자수하려고요 저 자수하려고요 돌아가 이제는 그만 혼란스럽게 굴지만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두 다 알고 있어 왜 이래 이 모든 것들이 어쩔 수 없던 걸 알잖아 되돌리고 싶은 맘도 나를 제일 잘 알잖아 더 이상 미련하게 굴지만 더 이상 미련하게 굴지만 놓아야 하는 건 그만 놔줘 우리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나에게 말해봐 비겁게 굴지만 비겁게 굴지만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이 세상이 싫어 나도 내 마음은 그녀를 사랑해 그녀를 사랑해 그녀를 사랑해 계속 울고 싶은데 그날이 내겐 안 올 것 같아 내 심장이 내 심장이 얼어버린 듯 더 이상 움직여 주질 않아 더 이상 움직여 주질 않아 더 이상 움직여 주질 않아 사랑했던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 눈처럼 덮여진다 내가 힘겹던 숨 그만 내려놓고 이제 나 어둠 속으로 내 견디이업 일정된 사람들 어머니 그녀를chem 명 国ik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